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의 아쉬움차에 준비한 혁신성장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주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또 이 방송에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아마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AI 기반 사실 그때 당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냐 작년에 챗티비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2년 전에 AI한 기반 콘텐츠 창작 프로그램으로써 한국경제TV가 선입견을 가지고 모셨습니다. 바로 AI 미래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트윈스크의 이효영 대표입니다. 얼굴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힘을 믿는 기업 트윈스크의 대표 이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단히 시청자분이나 인식의 공간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출연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그때 감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년 전부터 사실 AI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운 좋게 작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 AI가 나오면서 급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AI를 생성형 AI 나오기 전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테스트하고 연구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창작 툴 저작 툴을 개발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툰 스퀘어는 말 그대로 툰 스퀘어에서 웹툰이라던가 웹소설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즐기고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과 두 가지 사업과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 기술 사업부라고 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웹툰이라던가 웹소설을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웹소설을 만들거나 웹툰을 만들 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AI 저작 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에듀테크 AI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AI 에듀테크 사업부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정말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 즉 고등학교부터 대학생들이 문학적 소양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이런 아이들을 미리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서 인재발굴을 통해서 AI 크리에이터로 성장시켜서 저희 IP 사업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년 전에 방송원 내용을 잠시 되돌아 봤습니다. 그때 화제가 됐던 것이 텍스를 입력하면 웹툰 이미지로 변형하는 서비스. 아직도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죠? 나와 봤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서비스는 인공지능의 분야에 속하기는 하지만 약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일부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이 뭐야, 이거 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효율화시키고 싶다라는 부분의 일부분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생성 AI를 저희가 탑재해서 날개를 달아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 장르, 소재, 캐릭터를 어떻게 빚어내냐에 따라서 웹소설을 만들어내고 추천해내고 그러한 과정까지 연결해서 결국은 이 산출물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혹은 명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연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삼성의 사례벤처로 시작됐다면요. 네, 맞습니다. 잠시 좀 얘기하실까요? 되돌아가서? 네, 삼성에 있을 때 제가 맡은 파트가 카메라에 있는 사용자들의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들어갔던 게 그때도 당시에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비전 빅스비를 사물을 인식하는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하면서 우와 이거 되게 매력적인 기술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부업으로 삼성에 있지만 부업으로 취미활동으로 웹툰 작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웹툰, 웹소설의 문학적인 패턴들이 있거든요. 엄청 뛰어난 명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일반 대중성의 그러한 기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일정 패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예측해보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작품 수준의 평균 지점을 좀 찾고자 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를 2년 전보다 발전된 형태에서 트윈스케일 응용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윈닝 스튜디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좀 챗GPT 요즘 핫하거든요. 같이 결핍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윈 스튜디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왜 작가분들이 모여 있는 걸 스튜디오 혹은 에이전시 이런 수집단 하는데 저희가 내부에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PD님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를 하나 늘렸던 것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산업의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 같고 그 자동화를 통해서 웹소설 웹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고요.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안 될 때가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매개변수를 바꾸고 데이터도 놓고 이런 과정 중에 그러한 팀이 필요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웹툰 트윈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트윈 스튜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공개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 점 섭력이실까요? 네, 작년에 저도 궁금했던 게 AI로 만든, AI와 함께 만든 이 작품들이 정말 소비자들이 이거를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돈을 주고 거래를 할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 게 현재 현존하는 플랫폼에서는 AI 작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특정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웹툰 플랫폼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걸 바탕으로 AI 작품을 생성해서 제작해서 여기에 유통망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애틀이랑 샌프란시스코 북미 쪽으로 먼저 작품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1화 무료를 보고 2화 유료를 결제를 하는지 좀 테스트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엄청 큰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큰 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무 의미 있는 수치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업체와 달리 초기에 이렇게 들어온 네 그게 뭐 매개 프로그램일까요? 거기 접속했다가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일 때 연결되는 고객의 네 그 장착률이 가장 높다면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확실히 증폭되고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게 이제 에듀테크 쪽 분야의 말씀이시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없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너네에게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서 같이 개발하게 된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없는 시장을 개척하는 거에 혁신적으로 도전했다고 하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와 연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으로 고객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돈 내고 어떻게 쓰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좀 연결하면서 그 생태계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트랜스퀘어가 미국의 그 CES에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좀 굉장히 관심을 끌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하실까요? 해외에서 저희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진출을 통해서 저희가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같이 속도감을 낼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 첫 번째 목표도 생각했던 한 5개에서 6개 업체 정도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걸 최고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유명하게 필름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 그러한 기업들과 컨솔을 같이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외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CS에서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시기 때문에 여론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기회 때문에 툰스퀘어가 각국에 많이 소개되는 그러한 또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튜닝 GPT. 이거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핫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튜닝 GPT는 문학 작품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웹소설 웹툰 작가들 모아놓고 GPT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어떠한 추가 데이터 즉 웹소설 웹툰 데이터들이 작가님들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아 웹소설은 좀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줄래라고 하는 그 파트 개수를 좀 개발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흥행도가 5.6 정도 나오면 이게 좀 약간 그래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만든 거를 학습찬 친구한테 투입을 했을 때 얘가 점수를 내어줘요. 흥행 예측을. 그랬을 때 5.6, 5.5 이상이 되면 그게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튜닝 GPT를 활용합니다. 고객층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가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웹소설 웹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작가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선호하는 팬들이 있는 작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건 뭡니까? 튜닝 매직. 튜닝 매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생성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용자 경험 쪽을 좀 집중했었고요. 하나로 말씀드리면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글만 적으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러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작권 걱정 없이 새로운 저희가 번호사 검토를 했을 때 세상에 없는 스타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에 침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팀에서 다 이미지를 그려서 추가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튜닝 매직이라는 저작 툴입니다. 상당히 튜닝 스퀘어가 앞서간다는 생각은 인공지능 과거 데이터에 반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도 발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창작을 과해서 그런 AI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미리 앞선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까? 미리 선도적으로? 지금의 핫하게 나오는 저작권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신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원래 전공이 사용자 경험 설계라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을 담당했었고 여기서 베이스가 되는 디자인 파트와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엔지니어 파트에서 퍼블리싱 파트 이 두 가지를 좀 하이브리드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삼성에 가서도 삼성에서? 삼성에서도 그런 업무의 보직에 맞게 돼서 디자인하고 개발을 빠르게 해서 사용자한테 테스트를 해서 피드백을 얻는 그 선순환을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거는 이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도 당연히 AI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AI를 사용자한테 전달했을 때 베네핏을 너무나 큰 것이다 보니까 좀 잘 전달해보자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모든 기업 중에서 창업한 지 가장 짧은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겠습니까? 꾸미기 맞으십니까? 거기랑 협업했다 하는데 특별한 계기라든가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하는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특정 협업을 같이 한 건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 기업을 조금 일부 바우처라든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렇게 좀 마이크로소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아마존 AWS, 아마존 기업이랑 협업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요청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툰스케어가 너희가 이쪽 분야에서 좀 많이 앞에 있으니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진 이 코어 기술을 그래서 AWS가 저희랑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사례를 좀 만들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이제 AWS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고 있고 온라인 생중계 때도 저희가 저희 팀원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설명해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졸작을 명작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건 또 뭐예요? 시청자들 다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졸작을 명작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건 뭔지 과학? 졸작을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산업혁명이 있으고 나면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됐잖아요. 700년대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게 지적 산업, 지식 산업에 대한 웹툰, 웹소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품의 조건들을 보면 희소성이라든지 기존의 데이터로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AI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얻은 거는 그래? 그러면 특정 분야 장르에 플로우시라든가 이 시니어로 패턴이 있고요. A라는 패턴.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타 장르에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을 저희가 멀지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군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도 집중해보면 사실 응복합 되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패턴과 이 패턴들을 좀 합성해보고 다른 것들도 가져와 보고 이러한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세상에 없는 유니크한 IP를 생성해야 되지 않을까 졸작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그래도 사랑받는 대중성 있는 플로우시 말씀드린 클리셰가 많이 있는 클리셰라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찍어내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클리셰는 되게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타 장르로 왔을 때 합쳤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나온 게 명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각종 이렇게 이렇게 과거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기성 있게 만들어 놓고 명작을 만들려면 에디팅 기능이 있어야 될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트윙 에디터 이런 기능이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디터는 말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초창기에 작가들이 표현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쉽게 에디팅을 했으면 좋겠다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 크리에이터들 학생들 선생님들이 에디터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AI 기능들이 조금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면서 AI도 경험하면서 효율을 경험하면서 편집을 해 가는 그런 툴입니다. 그러면 튜닝 보드라는 개념은 또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닝 보드는 일단 저희가 작품들을 동일한 니즈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생성했던, 만들었던 혹은 웹툰들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이 회가 거듭할수록 진짜 많이 회를 10년 동안 연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데이터를 어떻게 오그나이징, 관리하고 저장하고 보관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한 두 가지 니즈가 부합해서 그래 그러면 보드라는 곳에 스토리 보드도 올리고 콘티 보드도 올리고 학생들의 여러 작품들도 보드에 올려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 공간, 공유 스페이스, 게시관, 전시관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튜닝 GPT, 튜닝 매직, 튜닝 에디터, 튜닝 모드로 하면 시청자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과서, 교육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교과서를 우리 튜닝 스케이스는 디지털 교과서로 만드는 이것도 좀 주력한 다리인데요. AI 리터러시라든지 AI 윤리 그리고 썼을 때 유해하거나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를 좀 아주 중요하죠. 나눠서 타겟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성인분들도 있고 웹툰 작가분들은 저희가 조금 수면 아래에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트랙이 있고요. 반면에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아이들이 교육적 목적으로도 생성 AI를 좀 잘 활용해야지 앞으로의 미대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 활용하면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오인들을 받을 수 있는데 잘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에 이배할 수 있는 인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 있고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동참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생성 AI를 좀 써게끔 해주고 싶고 만 13세 이하는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고 중학생 13세 이상부터는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 다양한 선생님들부터 그다음에 타겟팅들이 이 프로덕트를 활용하려고 좀 많이 여쭤봐 주시고 AI 윤리라든지 리터러시가 어떻게 잘 적용되어 있는지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걸 좀 엄하게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소웠다고 노력하는데요 그 점은 좀. 특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그런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달리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디퓨전 이미지 생성 모델은 유해한 이미지가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는 나오면.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저희가 하루에 다 삼사천명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고 계시고 아이들이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교과서 만들 때도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은 뭐 하나만으로도 교육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용어도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거를 생성형 AI가 나와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 대비 유해한 이미지가 안 나와요. 아이들한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안심되게끔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쓰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 툴을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의 편제도 트윈스쿨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과거 교과 스타일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한 질문을 잘하는 이런 쪽으로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본점 말씀이실까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물론 활용해야 되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뭔가 질문에 대한 것을 잘 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창의력과 표현력으로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할 때 개념적 질문 사실적 질문 논쟁적 질문 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역량이 돼야 되고요. 그런 교육들도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질문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접근들도 하고 있고 사실 인터랙션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뭔가 성장을 하고 비단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저도 GPT한테 상담할 때 있거든요. 저희 GPT한테 나 지금 회사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을 타이밍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면은 그 질문을 함으로써 힐링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인터랙션 그런 부분들을 딱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협업을 요청하거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말씀하실까요? 일인 기업들 한 명의 작가가. 다양한 AI 기업과 AI 기술들과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만들어내는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내량 생산 체제들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많은 인부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공장에 있는 한 명의 관리자만 있어도 공장이 큰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명에서 생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고 파트너 기업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그런데 일부 저희 전체 모든 기술을 다 공유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일부분만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리는 형태로 현재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향후에 그 이렇게 대표님의 지향을 이 자체가 굉장히 또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가질 사항인데요. 향후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시청자들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스타트업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고 성장코리아에 나와서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게 너무 가치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저도 2년 전에 제가 했던 말을 되짚어보면서 초심을 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제가 또 이걸 이뤄낼지 안 이뤄낼지에 대한 부분들 도전을 하는 거에 그 과정 연속 상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교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성 AI를 통해서 많은 산업군들이 자동화가 되고 있고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기술 기반의 웹툰 웹소설 IP입니다. 이제 웹툰 웹소설의 종주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동화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손이 들어갑니다. 자동화긴 하지만 아직은 3년 안에 이런 게 판가름 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한국이 웹소설 웹툰을 정말 흥행가도를 달릴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에 많이 이바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이 툴을 통해서 다양한 IP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방송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지면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기업이 더 성장을 내면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내용들이 그것이 어떤 계층에 있든 간에 지금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 또 한국 경제 지금 당면한 문제 등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기업 성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과 이렇게 30분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자 위치에서 이런 기업도 이렇게 단기에 또 한국에서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한국에 지금 어떠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가 이것을 각자 위치에서 인터뷰 대학원과 교화시켜서 설명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런 답을 구해드리는 것을 제가 시청자분한테 과제를 남기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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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